빙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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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춰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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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춰 흔들 흔들 웨이야? 언니가 여기 있다가 이제 봤어요! 저는 봤어요 웨이도 어떻게 하는지 짜리가 아닌거지 티비한거요? 누가 틀렸어요? 그러면 웨이가 틀렸네 어떻게 실패해요? 아니지! 연습 게임이란 게 힘든데 연습 게임이란 게 힘든데 그러면 너무 빨리 틀으니까 제가 한 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잘해! 파이팅! 음악 주세요! 음악 주세요! 귀여워! 빙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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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춰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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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주세요 음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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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어렵네. 점핑하는데 막 도로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났어. 아까 뭐 금미가 소위 이렇게 미치고 갑자기 점핑하려고. 이 작은 애를. 계속. 지금 살겠다고. 지금 살겠다고. 지금 살겠다고. 아니 애를 이 좀만한 애를 밀실 때가 어딨다고.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간회도 나면서. 힐 신지 않은 걸그룹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랜만에 정말 걸그룹 멤버들 정수리도 다 봐요. 그리고 되게 막내 동생 같다가 좋다. 오히려. 자 그래서 그러면 개프권 씨도 그렇고. 네. 기분이 좋으니까 한 번 더 기를게요. 진짜. 맞아 너무 배고파. 점핑할게. 점핑 좀 잘해봐요. 자 음악 주세요. 아 귀여워. 야 이 생각보다 어렵다. 아니 근데. 근데. 쟤도 이거 막 자리에다가 무리탈을 하고 싶어. 쟤도 있는 거. 보면서. 보고 있는데 같이 뛰어. 같이 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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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올게요. 아 자기도 모르게 옆바랑 같이 뛰어요. 아 그렇네. 노래도 잘 들어요. 이렇게 노래 부르면 같이 높은 사람 따라가는 것처럼. 네. 어떻게 하죠 이거. 아 저는 계속 기회를 들을 수 있는데. 아 진짜 마지막. 진짜 마지막. 점핑이 올게요. 한 번만요. 야 그러면 좋습니다. 크리영팝이 지금 또 워낙 바쁜 스케줄을 선하고 있고. 저희가 한 번. 우리 크리영팝 한 번 매겨보겠습니다. 점핑 시작. 점핑 시작. 점핑만 해봅시다. 5, 6, 7, 4. 점핑. 아잉. 제일 또 가진 거잖아. 저기 죄송한데 이게 신곡이에요. 신곡이에요. 이제 시작하면 활동? 아니요. 노래 제목이 뭔가요. 빰빰빠요. 빰빰빠요. 아 기대됩니다. 이번 활동. 5, 6, 7, 8. 시작. 점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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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. 아니지. 반대야. 아 네. 자. 너네 노래인데 엘린이가. 뭔데? 무슨 일이야? 됐어요 됐어요. 자. 음악 주세요. 이거 지금. 2, 8. 1, 2, 3. 2, 3. 1, 2, 3. 3, 4. 섹시. 된다. 신나물이. 1, 2, 3. 거 guarantee은 Secretary. 수위에 고생하 Disease. Important, 2, 3. 아니지, 그냥 meio孩에 고생하셨을까. 다 같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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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 틀렸다고 엘린 너 안 틀렸으면 나중에 이거 방송으로 봐봐 나 진짜 민망할 거야 엘린 빼고 가봅시다 좀 앞으로 나와보세요 네 분이 성공하면 제가 네 분 치킨 사드립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잘한다 잘하네 지지해 지지해 다 같이 뛰어 뛰어 다 같이 뛰어 뛰어 신나게 꿈 또렷터 뛰어 꿈 꿈 날 깔아 다 같이 뛰어 뛰어 다 같이 뛰어 다 같이 뛰어 다 같이 어쨌든 정말 고마워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분량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이 대박 나라를 위해서 데프콜지에 치킨 쏘도록 하겠습니다.